나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갈 작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류로 살아가는 나의 선택이 나의 모습이 나에게 아주 큰 내공이 될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소외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에 내 말에 내 모습에 조금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 묻혀 사는 거죠. 묻혀 살고 드러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없죠. 안 좋은 점이 생기듯 좋은 점도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양면이 있으라는 것. 뭐 지금의 제 모습이 누군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잣대를 내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저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죠. 누군가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버티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데 참 씁쓸하다고. 근데 그건 그가 하는 이야기를 뿌린 거고 저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의 영역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는 저는 어쩌면 무단히 버티고 힘없는 소시민이고 비주류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무대에서는 제가 제 삶을 사는 주인공일 수도 있다라는 것. A 무대에서 제가 엑스라라고 B, C, D, E, F 무대에서 전부 다 제가 엑스라이지는 않는다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고 각연각색이고 백인백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무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무대에서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면서 내가 지내면서 느끼면서 또 배우고 헤쳐나가야죠. 닳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주어져 있는 상 아래에서 잘 적응하고 잘 마무리하고 잘 다듬어가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누가 감히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세상 사람들의 잣대, 나의 잣대는 내가 펼칠 거고 내가 결정할 거다. 그리고 당장은 모른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더 지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둬야죠. 기다려야죠. 좀 더 오랫동안 봐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컵라면은 3분 기다리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정성이 당긴 한정식을 만들려면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짜리 큰 라면이 될 것이냐. 그럴싸한 정성이 당긴 한정식이 될 것이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지런히 무더니 차근차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축적해 나가야죠.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없더라. 뭔가를 이룩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 다듬어야 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보자고요. 앞으로 또 앞으로 항상 말입니다. 우리가 무더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길은 열릴 것이다.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나아가야죠. 하나에 둘씩 다듬어 가야죠. 그냥 되는 게 어딨든가.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진짜 진짜 무진장 쏟아 부어야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다듬어 가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봐야죠. 그래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듬어 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내 것을 다듬고 일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원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나이 들게 하는 것을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또 얘기에 걸맞게 또 하루하루를 채워 나갑니다.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더더욱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게 저의 일상이 됐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모자란 제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계속 깨우쳐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배우고 애써야죠. 그러다 보면 이 비주류의 삶을 사는 제가 뭐 언젠가는 날개를 펴고 홀러를 날아다닐 날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창업 컨설팅하는 대표랑 대학 교수랑 인연이 돼서 같이 가끔 강의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 MD다 보니까 온라인 MD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들이 조금은 더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막연하지만 차츰차츰 제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의 주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정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야겠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어느 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살이 붙어서 좀 더 가정으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지런히 차근차근 하나에서 둘씩 만들어가야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이 브랜드 마이 온 브랜드 마이 온 브랜드 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라는 게 개인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고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확실한 건 뭐다? 그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가치를 잘 좀 전파하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의 브랜드 나의 이야기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꼭지를 않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 나의 브랜드 내 살아온 인생들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밑거름이 돼서 하나에 둘씩 가정으로 좀 만들어지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